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세븐 원더스 확장 시티즈 입니다. 일곱 명까지 할 수 있었던 세븐 원더스가 여덟 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달라진 점 추가된 점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. 먼저 두 개의 불가사의 판이 추가 되었습니다. 먼저 비잔티움 인데요. 자원이 있구요. 두 칸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칸은 승점 3점과 여기에 있는데요. 이것은 외교 라고 하는 개념 인데요. 이걸 가져오게 되면 무력 비교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그 무력 비교에서 빠집니다. 다시 말하면 이기거나 져도 승점을 얻거나 잃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빠지면 양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접해 있는 걸로 간주해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. 일단은 전투에서 쏙 빠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 있구요. 뒷면은 마찬가지로 승점 이렇게 세 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페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. 자원이 하나 있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승점 인데요. 여기 깨진 금화가 있습니다. 이것은 부채라고 하는 개념이구요. 이게 나오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2원씩 내야 합니다. 만약에 2원을 낼 수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토큰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. 이것은 승점이구요. 게임이 끝났을 때 승점이 깎입니다. 이것은 게임 중간에 어떻게 보상으로 다시 부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. 부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14원을 내서 14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추가 되었구요. 뒷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보라색 3시대 카드 3장이 더 추가 되었구요. 까만색 카드는 추가되는 도시 카드입니다. 이런게 추가 되었구요. 마찬가지로 3시대 인원수보다 2장 더 많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리더 카드도 추가되었습니다. 리더 카드도 이렇게 늘어나 있어서 마찬가지로 잘 섞어서 리더 카드 처음에 나눠 주어서 고용 단계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각 도시 카드 9장씩 추가되었습니다. 1시대 9장 그 다음에 2시대 9장 그 다음에 3시대 9장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. 아래쪽에 가면 문양이 있어서 확장이라는 것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 7명이서 한다면 기존의 각 시대별 카드에다가 인원수만큼 7명이면 7장을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총 8장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. 한 장이 더 늘어나겠죠. 그래서 한 장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자 만약에 8명이서 한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7장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. 8명이서 할 때에도 7장을 추가하면 56장이죠. 그때는 7장씩 나누어 갖고 그대로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8명까지 한 명 더 추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구요.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긴 팀으로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팀끼리 바로 옆에 앉아서 게임을 즐기면 좀 색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같은 팀끼리 옆에 앉아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카드를 교환하거나 돈을 공유하거나 뭐 그런건 당연히 안되겠지요. 다만 무력 비교할 때 같은 팀끼리는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외교할 때 좀 혜택이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자 시티즈 확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면 외교라고 하는 개념 무력 비교할 때 이걸 내면 무력 비교해서 쏙 빠져나갈 수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웃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무력 비교를 하게 된다는 점이 있구요.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돈을 내야 할 때 내지 못하면 승점으로 대신 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세븐 언더스 확장으로 리더스는 여러 번 플레이를 해 보았었는데요. 이 시티즈는 넣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이 시티즈 한번 넣어서 플레이를 해 보고 싶구요. 여덟 명이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인데 여덟 명이 잘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. 다음 기회에 최대한 모아서 플레이를 해 보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. 세븐 원더스 확장 시티즈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